이번 영상은 구독자 계정 지원으로 녹화 및 업로드가 가능하였습니다. 아바 서비스의 개선이 될 때까지 불매 운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2024년을 시작으로 총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테스트용 총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메카닉 총기로 많이 사용되는 XM8이 개선된 성능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업그레이드 킷의 변화로 차이점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화로 새로운 스킨용 메카닉을 재제작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캐릭터 밸런스 변경에서 제외된 해리헌터 캐릭 사용도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색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라서 이번 총기는 색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총기 개선으로 공격력의 랜덤 데미지 등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업그레이드 킷의 변화로 공격력이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밸런스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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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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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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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